오늘은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반짝반짝 색칠북입니다. 반짝이풀과 스티커로 티니핑 친구들을 예쁘게 꾸며볼게요. 책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미와 프린세스들은 스티커만 붙이고 뒤에 티니핑들을 예쁘게 색칠해보도록 할게요. 빈곳에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양쪽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여섯 곳을 찾아 오른쪽 그림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티니핑의 마법 도구를 함께 찾아볼까요? 빈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알맞은 티니핑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도 빈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프린세스 다이아하트와 로미를 꾸며주세요. 스티커를 붙이고 일단 체ワ continuum을 OwO하고 스티커를 붙이면Na 스티커를 붙이고 포 anch Harvard28 gez ela을 어떡하 Brazil. 내가 스티커를 붙양ouseira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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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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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